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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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진짜 잘 먹는다 맛있어? 낙지 낙지 이거 삼삼 먹을까? 이거 삼삼 먹을까? 여기다가? 뭐야, 뭐야, 뭐야 껍질 뺏은 거야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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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뺏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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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견해 쟤 나랑에서 지금 타당이야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역시 남의 그릇에 있는 게 제일 맛있어 빨리 먹었어야지 왜 자랑을 하고 있어 아니 거기서 혹 뺏어 먹을 줄 몰라 자랑을 하고 있어 흠 껍질은 저렇게 먹으니까 기사 외키네 아주 흠흠흠흠흠흠흠 내가 다음에 나오면 진짜 복수할게요 사장님 저의 청양고추도 조금만 더 드세요 네 매운 거 잘 드시네 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다 기분 좋네 흠흠흠흠 야, 닙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추가했네요 청양고추 아... 저 정도면 청양고추 아가씨예요, 고몽 시카 오케이 오, 진짜 좋아 오, 들어가자 우와 오... 여기 어디서 비밀 나왔어 열밀있어 열밀있어 어어 음... 오, 이거 말아서 내가 씨를 다 끓는 것ām 다 끓는 것 같아 이거 다 끓는 것도 와 진짜 시밥 제대로 나와 약바랑 고추가 있어서 식감이 다 살아있잖아 지금 아삭아삭한데 바삭바삭하고 닭은 똑똑하고 매들매들하고 약간 입안의 오케스트라 그런 느낌? 너 뭐하는 거야 이제? 아 비빔밥 비빔밥 조금 소고기 익스 주먹밥이네 주먹밥 어머어머 진짜 크다 나 울산 바위 먹는 줄 알았어 무슨 일이야 어머어머 진짜 크다 나 울산 바위 먹는 줄 알았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인상이다 진짜 주먹만하게 들어왔어 입에 우와 주먹이 들어간 거야 조인상이야? 아니 그럼 뭐 언니 좋아 잘 HI 뵐